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용건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탑승할 준비 되셨습니까? 석은이는 뽑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썩은 고름과 진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비리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썩은 일을 도려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불공정한 자태는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불공정한 자태는 범죄이지 법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자태를 권력을 위해서 골증하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정치검찰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건희 대통령 부부에게는 솜방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세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검찰 심판합시다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는 국민의 권익은 사라졌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용산행 심판열차가 이곳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검하라로 함성 외쳐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특검하라 하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